이제 뭐 충분히 보셨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병호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훤히 저만큼 전문가가 되었겠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핵심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과 윤석열과 심상정의 득표수를 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가 아니고 그걸 합산한 것이 아니고 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올라 있는가 하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부르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작규모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고비를 지출해가 사전투표를 왜 독려하냐 사전투표가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비례해가지고 더 많은 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3구 대통령 선거는 아주 황금의장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협하거나 입을 다물게 하거나 박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서 황교안, 민경욱, 공병호가 여러분들 경찰에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했다고 여러분들 고발을 당하고 그것이 무혐의가 처리가 되니까 선관위와 나서서 2위 신청을 해가지고 검찰에 다시 또 재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에 무혐의를 처리하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 제소를 해가지고 재정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길을 서는 것은 사전투표 조작서를 완전히 진압을 해야 계속적으로 조작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권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전산조작의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은 한두 사람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했겠냐는 이제 수사를 받아야겠죠 내부인이 했을 수도 있고 선거 업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청 업무를 많이 줄 테니까 도급을 줄 거 아닙니까 끈끈한 유착관계인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해가지고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수사당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산조작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야전문가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분석이 가능한 2016년 총선 조작이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2017년 대통령 선거 전면 조작이 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전면 조작이 됐습니다 교육감 선거까지 2020년 총선 대부분 여름 조작이 됐고 일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 지역도 조작이 됐고 전국이 다 된 겁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선거는 확실히 조작이 됐고 부산시장선거도 조작이 된 걸로 압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박청준 후보가 나섰던 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이 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유일일 지방선거도 조작한 거죠 모든 조작들은 같은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전산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거죠 다만 조작률만 다른 겁니다 마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에 윤석열과 심상정이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소에 각각 30%를 빼앗고 중구에서 25%를 빼앗던 것처럼 서초구에서는 여러분들 25%를 빼앗던 것처럼 조작률만 다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유일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대개 20%를 빼앗았죠 그렇지만 종로구 같은 데는 또 많이 25%를 빼앗았습니다 조작률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는 것이 인풋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놓고 거기다가 인풋 조작률을 집어넣으면 그냥 아웃풋이 본인들이 원하는 건 득표소가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던 대통령 선거에서 시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용기를 얻은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큰 의무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봉직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해찬 입을 통해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그다음에 또 추미애 입도 그다음에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입을 통해서 계속 나온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 가장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조작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전국 평균이 25% 미래통합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당 후보한테서 12.5%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12.5%를 이렇게 더해줘가지고 전국 평균으로 조작값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5%를 표를 이동시키는 그런 일을 4.15 총선에 했죠 4.15 총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도 보궐선거에서도 박영순 후보가 이런 조작을 충분히 했지만 당일 투표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뭡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를 번복할 수가 없었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선거 같은 경우는 동 단위별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2021년 4.7 보궐선거에서 98% 동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40%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98.2%까지 동에서 거의 모든 동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박영순 후보가 40% 이상 정도 여러분들 승리를 거둡니다 교차투표가 40% 이상 일어났다는 거죠 전산을 가지고 딱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놀란 것은 바로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그 사람들은 진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동안 실험을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까지 4번 5번 정도의 시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패한다고 생각 안 했죠 그러니까 송영길 여러분들 전당대표가 선거가 끝난 날 뭐라고 했습니까 잠 푹 주무시고 이재명 후보한테 새벽 4시 정도 나오십시오 그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50만 표 이상 정도 표차가 났는데 25만 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마지막에 그럼 왜 못했냐 이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한정 조작값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한정 조작값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특정 지역에서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가 있고 투표자 참가자 수가 후보별 득표수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정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새벽에 무한정 하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고 표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냥 승복한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놀라운 것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때 조작을 여러분 할 당시에 박찬진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단일체제로 뭡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윤석열 여러분들 정부하에서 장관급 승진해가지고 선관위의 실무적인 1인자가 된 거죠 박찬진 씨 전남대학교 사학과 전남대학교 형정대학원 졸업한 1962년생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다음 총선 똑같습니다 다음 대선 똑같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똑같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선거가 여러분들 그냥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밀실에서 그냥 조작률 넣어가지고 그냥 투표수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지금 버젓이 지금 여러분 조금만 게시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게 뭐 제가 그듬 이야기하지만 6.25 전쟁에 필정할 정도의 대형사건인데 대한민국의 다수가 다 이러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신임 대통령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고 기가 찹니다 알아서 하겠지만 나라가 골로 가면 다 이런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고 그 조작이 앞으로 또 조작이 계속될 건데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뭐죠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제할 거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여러분들 감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감사가 어디까지 밝혀낼지 저는 전혀 그냥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물론 유병호 여러분들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힘도 있고 좀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세력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세력 같아요 대한민국 언론이 침묵하는 걸 보면 이걸 알면은 승통이 맞겨서 어떻게 삽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인데 언론을 보러 다 거짓이고 저것들이 다 가짠데 국회에 오고 가는 저것들이 다 가짠데 신문에 와서 무슨 헛소리 하는 애들이 다 가짠데 대통령이 무슨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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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 민주 당신 이야기하는 자유가 뭐냐 선거가 이러면 다 조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자유를 35분 외치고 어디 가서는 37분 외치고 어디 가서는 17분 외쳤다 정신 나간다 이야기 됩니다 정거물 정거물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거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모든 데이터가 2017년부터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파묻을 겁니까 그 숫자 조정할 겁니까 숫자를 조정하면 엑셀화되가 다 다른 것이 다 바뀌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조작했지만 그냥 입 다루고 살라고 그렇게 할 겁니까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정거물이 어디 있냐 이야기 전산 조작을 다 해놓으니까 4.25 총선이 끝나고 이러면 선거 무효소송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뭐죠 투표함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뭡니까 발표한 개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 이런 통을 갈아치운 겁니다 거기서 배추님 사전투표지니 본드 투표지니 달아붙은 자석투표지니 하살표 이러면 붉은 하살표 붙은 투표지니 이런 게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칭건 다바 같은 투표지들이 이게 뭐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범죄데도 그런데 문제가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대로는 한국에서 선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선관위 하는 걸 보면 이상한 투표지를 다 대부분 판례를 얻어가지고 합법화시키는 거죠 미래 공직선거가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어떻게 받는 거 하니까 지방선거 조작하는 걸 보고 요리를 지방선거 조작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구나 선관위가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구나 특정 세례가 안 돼 그 사람은 자신 있는 겁니다 그냥 5년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처럼 그냥 산소 마스크 단 잠시 그냥 뭡니까 그냥 뭐죠 헛수아비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잠시 그냥 좀 놀라가 그다음 다시 우리가 찾아오면 그때는 확실하게 그냥 50년 100년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헛수아비 세웠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지금 큰소리 뻥뻥치는 걸 보면 네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수사는 못할 거고 거대한 세력이 있는 거죠 언론이 침묵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대통령까지 침묵하고 여야 중진의 의원들 다 정진석 권영세 권기현 권영세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용산구에 됐지 않습니까 정진석은 이런 부여구 청량군에서 투표지 분류기 세팅을 다시 안 했어 뭐죠 짓죠 박수현한테 김기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그렇게 당해서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씨가 조금 말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그나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뭐 맹쾌하게 이야기를 못했죠 거기다가 하태경이니 이준석은 그냥 날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다 길길이 날뛰고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은 너무나 커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맛이 가버린 사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게 거대한 세력입니다 조갑제 정규제 김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알맞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죠 빵빨에 울려주는 겁니다 이제 뭐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냥 나왔으니까 데이터에서 그냥 딱 수학공식이 나왔으니까 데이터에서 그냥 딱 그냥 뭡니까 규칙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해결 못하면 한국은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철저한 진중국가가 될 것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50년 100년 정도 끌고 가겠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던지는 표예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전산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겁내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은 한반도 이름 7000년 8000년 역사 가운데서 짧았던 이승만이란 위대한 거인이 만들었던 그 체제가 종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 아니면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백배부 낫죠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받아온 교육하고 같은 시대 이름 나가지고 같은 이름 공기를 호흡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행히 제야 전문가가 힘껏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다 이제 밝혔습니다 2016년 총선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를 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깨우치고 제왕하고 선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죠 좌익세상에서 50년 1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좌익세상에서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